으 장어 나치 체비는 봉돌이 있고 그 밑에 미끼를 끼우는데 미끼를 저 무거운 봉돌을 어떻게 입지를 받느냐 아니 이게 어떻게 입지를 봤습니다 어 미끼가 이렇게 있는 사이면 예 이쪽에서 이제 이 어신이 오게 되면 예 공도는 가만히 있고 같이 딸려오는거죠 아 그러면은 좀 무거운 봉돌을 땡기는데 원줄이 150m 뭐 170m 나가는 데 그게 어떻게 어신이 오는걸 알 수 있어요 이 봉돌은 날아가들 날아가는 용도로만 던지는 용도로만 있는거고 실질적으로 물속에 안착이 되면 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목줄과 기둥목줄 원줄만 이렇게 움직여서 끝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이제 어신잔벨이 됩니다 어떤식으로 끝에 이제 초리대가 저렇게 초리대가 움직이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입지길 들어오는 편가 돼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장어의 특성이 그렇다 이거죠 네 장어는 먹이를 물고 앞으로는 안 들어오고 뒤로 빠지는 입질이에요 아 그래서 뭐 목줄이 이렇게 길어도 상관없다 목줄이 길면 입질 패턴은 더 유리하죠 아 그래요 이거 거의 뭐 30대치 넘는거 같은데요 네 아 왜 그러냐면 입질이 더 유리하다 하는 이유가 이 봉돌의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장어가 겁이 많은 물고기 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목이 활동을 안하거든요 아하 네 이 봉돌하고 바늘하고 미끼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던졌을때 입질이 빠른 입질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주시는구나 아